코로나19가 국내 유입된 지 40여일이 지났습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이제는 필수가 된 현실인데요. 기업들도 재택근무와 탄력근무제 도입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뀐 직장인들의 일상을 박동준 기자가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출근길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보기 더 힘듭니다. 서울의 한 광고기획사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출입구를 들어서고 손소독제를 바로 사용하는 것도 일상이 됐습니다. 기업들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직장 폐쇄라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재택근무와 탄력근무제 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는 이번 주까지 모든 직원이 유급특별 휴무를 한 뒤 2주 동안 재택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직원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홍삼 상품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청와대에서 질병관리본부 수고하시는 스태프분들에게 홍삼을 선물하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나도 뭔가 직원들에게 건강을 좀 어려운 시기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홍삼과 마스크를 준비해서 선물을 하게 됐고요. 시민들은 코로나19로 바뀐 일상에 적응하면서 사태 극복에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동준입니다.